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둡지만 화려한 방거리를 외로이 걸어가는 쓸쓸한 여성 실품을 건네주는 직원을 무시하고 바람피운 상대에게 이별 통보를 때리는 여성을 지나 계속 걸어가는 그녀 가지고 있으면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녀석이 나쁜 세상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말하는 그녀 SNS에 그 말의 동질감을 느끼는 수많은 반응과 그런 그녀를 응원해주는 글이 올라오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런 공감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기입니다 우선 기획을 안정시켜서 우선 기획이 악어리 떠올랜 그 시절의 루카의 영상을 감상하는 포르소 루카는 미코토처럼 어깨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경험자 거기다 그때일 이후 솔로 활동 기간은 이 사무소 멤버들보다도 길겁니다. 그때 사무소로 들어오는 검은 여성 루카였습니다. 남남이었을 시절에는 존칭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같은 회사 동료인만큼 편히 말하는 그와 아직도 마음에 안드는지 짜증이 섞인 말투를 보이는 그녀 그 후로 많이 오갔는지 이제는 익숙해졌냐 물어보지만 루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츠바사는 그렇게 딱딱한 규칙은 없으니 익숙해질 때까지 편하게 찾아와도 된다고 호의를 보이지만 그녀는 그렇게 큰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생각한 그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무언가를 건네주며 써달라고 합니다. 무슨 종이인지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정황상 계약서 별다른 정황 없이 계약서를 쓴 그녀 이로써 루카는 프리가 아닌 츠바사의 정식 아이돌이 되었고 프루서는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다시 한번 인사를 청합니다. 본 사무소에는 이전부터 활동한 유닛이 있으니 각자 활동이 따로 있지만 경험자인 너라면 분명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며 루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앞으로 모두랑 같이 잘 지내보자고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필요 없다고만 답합니다. 계약 후 그녀의 일을 따라다니며 앞으로 츠바사로서의 루카를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전하는 프루서 이미 루카의 능력과 평판을 겉으로 아는 업계인들은 루카가 들어간 츠바사는 더욱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츠바사는 모두가 친하고 사이가 좋으니 루카도 분명 좋아할 것이라 답하지만 그녀의 속을 알고 있던 프루서는 차마 자연스럽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루카랑 업무 이야기가 있어 이만 가보겠다 하지만 루카는 이미 혼자서 갔다고 말하는 스태프 프루서는 그 길 루카의 딜을 쫓아갑니다. 한편 루카는 우연히 복도에서 전 사무소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동료는 평소처럼 친근하게 그녀에게 말을 걸지만 루카는 차갑게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반응에 전 동료는 별다른 반응을 할 수 없었고 그대로 헤어지게 됩니다. 밖으로 나오자 혼자 돌아가는 루카가 보이며 그녀를 잡는 프루서 자신이 바래다 준다 하지만 필요 없다 답하는 그녀 이 남자의 후이에 지친 그녀는 확실하게 말하기로 합니다. 자신은 츠바사의 몸을 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계약관계 후이랑 서포트는 필요 없으며 자신 혼자서 할 수 있으니 더 이상 간여하지 말라는 단호한 말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츠바사의 정식 소속인 만큼 다른 동료들하고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 말하지만 그런 게 전부 필요 없다 말합니다. 오늘도 그녀의 과거 영상을 보는 프루서 영상을 보며 다양한 생각에 빠집니다. 그녀의 혼자 선다는 말부터 시작해 그녀는 혼자서 충분하다는 말까지 특히 그녀는 이미 오랫동안 활동해온 만큼 기술과 실력은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레슨장도 선생님도 준비해주었지만 이미 충분한 그녀를 가르치기에는 분해 넘쳤고 루카 본인도 그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았죠. 선생님은 이미 그 아이는 충분히 혼자 연습하고 있다며 자신의 가르침은 더더욱 필요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미 전 사무소와 스튜디오에서 많이 봐왔기에 알 수 있다는 선생님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벼랑에 최대까지 몰아붙이며 연습을 한다고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납득시키기 위해 현재는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것을 눈치챈 선생님 프루서 역시 너무 자신의 채찍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루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츠바서로 권유했지만 지금의 그녀를 보면 이게 과연 정답이었을까 고민하는 프루서 지금도 망설이는 그지만 선생님은 루카가 츠바서로 넘어온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 그녀를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묻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답은 이미 정해졌다며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이미 시간도 늦었고 돌아가기 위해 정리를 할 때 레슨실 열쇠가 사라진 것을 보고 바로 레슨실로 갑니다. 거기에는 미코토 아니 루카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던 그녀 수고한다는 인사를 전하지만 멋대로 들어오지 말라며 화를 내는 그녀 방해한 것에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일단 개인 사유지가 아닌 회사 사유지니 레슨실을 쓸 때는 미리 말을 해달라는 주의를 줍니다. 집중이 깨졌는지 한숨을 쉬며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그녀 그런 그녀에게 뭐든지 말을 해주었지만 필요 없다며 아는 척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그녀는 레슨실을 나갑니다. 오디션 직전 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출연진들 조용히 대기 중일 때 한 신인이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를 알아본 신인은 항상 응원하고 있다며 팬적인 말을 전하는 한편 이제 막 데뷔한 신인이라 긴장된다는 말을 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겁니다. 루카는 그런 말을 하든 말든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고 신인이 호명되자 그녀는 방해돼서 비난한다며 그대로 대기실에 나섭니다. 그때 그 아이의 의상에서 장식품이 하나 떨어지고 그걸 본 루카는 혀를 차며 그걸 그 아이에게 전해줍니다. 장식품을 받은 그녀는 고맙다며 오디션에서 힘내자며 스튜디오로 갑니다. 돌아가는 찬 오늘 촬영은 어떠냐 물어보는 푸르소 거기 있는 녀석들은 전부 초짜 중에 초짜 푸르소 의식도 없고 덤벙거리고 의지도 약하고 논의도 차지하는 녀석들이라며 그런 녀석들 전부 떨어뜨리겠다고 말하는 그녀 그녀의 차가운 말에 더 이상 혼자서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푸르소 루카는 이러는 편이 더 상쾌하고 좋지 않냐 하지만 지금의 루카는 기쁘고 즐거워 보이지 않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이 일을 시작한 후로는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았다며 이따가 하더라도 그런 기억 전부 버렸다며 그딴 거 바라고 있지도 않다고 답합니다. 이 이상 대화를 해봤자 짜증만 나기에 여기서 내리겠다고 말하는 루카 하지만 푸르소는 그녀를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루카가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그는 계속 옆에서 응원해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만하라며 빨리 차 멈추고 내려달라고 하려냅니다. 자세히 해봤자 다가나요 저는 이제 이동에 가면 소름장에서 이동을 깊이자 제출하지 않냐 저를 말하라 저를 말해라 저를 말해 ウィング優勝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私も会場で見てたんですけど、発表の瞬間思わず大声を出しちゃいましたよ。 本当によくやった。一つ結果を出したな。 優勝はしたがお前と彼女はまだまだこれからだ。 優勝はしたい。 ララ、早く言って来い。 彼女のこと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ね。 彼女のことは正しくお願いします。 彼女の言葉が早く言って来い。 혼자서도 완벽하게 멋지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완벽했다고 말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애써 강한 척하지 말라고 지금 화나고 분한 거 다 안다며 도발합니다. 프로세는 화가 나고 분했습니다. 우승은 했지만 그녀가 아직 진정으로 즐겁게 웃고 있지 않았기에 분하고 화가 난다며 승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인 즉 루카가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에 그러기에 더더욱 자신은 루카와 함께 힘낼 것이라며 진정으로 너가 아이돌을 하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잘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패배했을 경우 어째서 왜 나 혼자서 할 수 없냐고 자책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루카의 츠바스 데뷔 윙그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는 맵진 않았지만 루카의 마음이 어떤지 전해졌습니다. 루카는 이전 사무소에서도 그냥 업무적 파트너십을 맺었기에 거의 프리였으며 혼자서 잘 활동을 하였고 츠바스로 넘어와서도 본인은 프리로 혼자 활동하려고 했지만 계약상 프르사의 동행과 방침이 있었기에 혼자서 할 수는 없었죠. 그녀가 이적한 이유는 어디에 있던 나는 혼자서 할 수 있어라는 그녀의 어두운 다짐으로 인해 이적이었기에 그녀는 자신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여기서 츠바사랑 친구 놀이 따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보이며 혼자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지만 프르사는 누군가를 톤만이 아닌 진정으로 즐겁고 기쁜 아이돌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몽상가였기에 그런 루카의 우승을 축하하는 한편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죠. 이번 스토리를 통해 루카가 왜 이적을 응했는지랑 함께 루카의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루카는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분명히 읽기 때문에 이전처럼 계속 자기 방어 본능으로 다른 이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밀어내며 계속 혼자 있기를 고집했죠. 이는 루카의 해상과 전 사무소 동료와의 대화에서 알 수 있었죠. 루카는 진정으로 마음을 열 수 있던 인물들이 하나 둘씩 자신을 떠나게 되니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았고 전 사무소에서도 미코토권 이후로 그다지 넓은 교류관계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사무소에서는 인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녀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런 삶이 지속되니 자신의 변한 끝으로 몰면서까지 계속해서 실력을 갈고 닦으며 난 혼자서도 할 수 있어라는 강한 의미를 강조하고 실제로도 우승은 프루서의 서포트 없이 혼자서 달성합니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루카의 객기였으며 수바사를 향한 하나의 도발 같은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프루서는 루카를 이적시킨 이유가 그저 톤만이 아니었기에 그는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주기 위해 마음을 먹었고 그런 대우를 받아가면서까지 그녀 옆에서 서포트를 강행했죠. 그 윙그 시나리오에서는 큰 떡밥이나 이야기의 교차점은 없었지만 윙그 자체가 아이돌이 되면서 초기에 가지는 성장과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의 시작점을 중심으로 다루는 스토리였던 만큼 루카의 마음과 프루서의 마음 그리고 두 사람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나름 평탄을 치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치고는 프루서는 내내 보이는 스토리 이외의 대화를 보면 이건 무슨 파랑의 재림도 아니고 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즐겁게 대화한 것 같다라는 글의 말을 보면 와두카보다 더 맞고 있는데도 즐기는 것 같아서 묘했습니다. 거기다 중간중간 개그 포인트도 있어서 농후한 이야기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피식할 수 있었던 프로듀스였습니다. 인기의 성능의 경우 루카는 링크 어필을 할 수 있는 유닛이 없기에 프루서 어필로 그녀를 보완했지만 프루서의 경우 링크랑 다르게 조건이 있어서 과연 현 매트에 맞을지 걱정이네요. 다른 프루서의 경우는 다른 조건도 있고 루카의 경우 아직 레오긴 했지만 턴조건이 있어서 빠르게 폭딜을 넣는 급회에 맞을지는 앞으로 카드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여기서 마치고 옳지